이번에 많이 또 하잖아요 음 색깔이 예쁜 거 같아 하지만 정말 어려운 거 같아요 뭐 했으면 좋겠다 그치? 왜 이렇게 어색하지?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이수쥬입니다 안녕 알다시피 저희는 이번에 많이 또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뽑은 멤버는 거든요 그래서 어떤 선물을 줄까 생각하다가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구매를 하려고요 사실 어떤 선물을 주면 좋아할지 잘 쓸지는 진짜 모르겠지만 폴라로이드를 주면 아무래도 예쁜 사진들을 담을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예쁜 필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구매해가지고 예쁘게 포장해서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이런 폴라로이드 카메라예요 뭔가 디자인은 심플하지만 색깔은 저는 빨간색이 예쁜 거 같아요 그래서 빨간색 주려고 합니다 모드도 많이 있다고 해요 사실 더 특별한 선물은 없을까? 하지만 정말 어려운 거 같아요 더 생각나는 선물이 없으니까 이거를 먼저 구매하겠어 제가 방금 주문을 했어요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주문했는데 아까 보여드린 그 빨간색 폴라로이드 카메라 말고도 다른 더 좋은 거 있어요 왜냐면 그게 더 기능이 많고 더 좋아 보여서 그거를 주문했거든요 기대됩니다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저도 갖고 싶어요 그리고 미션도 있어요 저의 미션은 뽀뽀를 하기였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에 저희가 스케줄이 있었을 때 그때 뽀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영상도 찍었는데 저의 미션 이렇게 빠르게 성공을 했습니다 버터야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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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사해 왜지? 내 선물 좋아할까? 좋아했으면 좋겠다 그치? 카야 이리와 카야 카야 카야도 이리와 카야도 이리와 카야도 이리 할게 카야 선물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안녕 네 안녕하세요 제가 방금 샤워하고 나왔는데 머리도 밤까지만 말린 상태이니까 더 뭔가 일상생활처럼 느낄 수 있지 않아요? 네 그렇습니다 사실 빨리 이 택배를 열어보고 싶어서 넣은 거고요 와 너무 어색해 짠짠 여기 있어요 지금 이 선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덥다 방금 제가 반신욕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덥습니다 왜 이렇게 어색하지? 네 일단 제가 시킨 이 선물이 저도 너무 설레고 기대가 돼요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빨간색 포라로이드 카메라 말고 다른 걸 구매했어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짠짠 짠짠 예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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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생겼어요 귀엽다 다른 색깔도 있지만 왠지 화사한 거 흰색 하얀색이 좋아할 것 같아서 가방은 이런 색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필림도 샀습니다 이런 흑백 필름을 같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같이 왔네요 사진들을 여기 안에 예쁘게 넣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남는 거는 모레 일요일에 밖에 나가서 예쁜 포장지 그런 거 사가지고 예쁘게 포장을 해서 줄 겁니다 제가 많이 좋아했으면 좋겠다 제가 지금 선물해 줄 포장지 사러 왔어요 이따 봐요 여기서 포장지 살 거예요 예쁘게 포장지 사러 왔어요 귀엽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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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심플한 거 사줄까 봐 이런 색깔 예쁜 거 같아 귀여운 자극 카드도 하나 거리려고 해요 귀여운 자극 카드도 하나 거리려고 해요 카드 맞춰 카드 맞춰 마트도 지금 구경하고 있습니다 떡 먹고 싶다 떡 살 찌는데 먹고 싶다 괜찮아요 먹고 싶다 이거 안에 뭐 들어가 있어 하얀 파셔 하얀 파셔 이거 하나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선물 포장지 사러 온다는 그 이유로 밖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심플한 거 밖에 안 걸렸지만 그래도 그냥 쓰는 거 보다 그게 낫잖아요 그래도 오는 김에 또 마트를 돌려봤으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안녕 여러분 어제 제가 포장지 사러 갔잖아요 이거 안에 작은 카드 있어요 작은 카드도 구매를 해서 따뜻한 메시지를 짧게 써주려고요 그러면 받는 멤버가 더 진심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렇게 귀여운 작은 편지 샀어요 이렇게 가겨 붙여져 있는 거 뜯어야 돼요 어떻게 예쁘게 뜯을 수가 없는데 아 모르겠다 원래 카드 아닌가 봐 그러면 서랍에 제 서랍에 또 다른 이런 귀여운 카드가 있어요 여기서 짧게 따뜻한 메시지를 쓸 거예요 됐다 아주 짧아 귀엽다 이거 여기에 담을 거예요 어때요? 어때요? 이렇게 이렇게 제 진심을 담는 편지와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선물로 주겠습니다 좋아했으면 좋겠다 선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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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카드도 같이 넣어야 돼 선물 포장 완성! 완성! 미션도 성공! 안녕! 완성! 완성! 한글자막 by 한효정